이어서 여러 번 더 드릴 스프링! 헌팅 포트 앤 던다! 거기 앉아있는 여자 내가 너 꼬실까? 저기 저 여자 내가 꼬실까? 오늘 여자들은 내가 다 꼬실까? 뭐라는 거야, 이 찌끄레기야! 뭐래, 니나 닥쳐, 이 찌끄레기야! 야, 너 저번 주에 오락실에서 에바야! 야, 너 술 마시고 오락실에서 자동차 게임하고 경찰서에 가서 음주운전 자수한 거야, 에바야! 네가 너 에바지! 야, 너 오락실에서 농구 게임하는 사람 슛 던진데 블럭킥 왜 했냐? 너 잡히면 죽인대, 그 사람이! 야, 서른 개 던지는데 서른 개를 막으면 어떡해! 그래! 야, 이 사회 부적응자야! 야, 그나저나! 샌들 하나 질렀다! 야, 지리지 않냐! 야, 야, 야! 야, 니네 누나 샌들 에바야! 블레디에이터 샌들 뭐야, 이거! 야, 이거 뭐야, 실화야? 한 명씩 맡아! 내가! 야, 크루트만 줄 테니까 네가 바나나나 맡아! 아, 빠다다우유! 어, 여보세요? 내가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, 어?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, 도대체? 어, 지긋지긋해, 나 이제! 너한테 다시 전화할 일 없다, 끊어! 어머, 저기요, 무슨 매력이 있길래 여자가 그렇게 매달려요, 전여친? 아니요, 이거 핸드폰 주인이요! 이거 원래 주수면 임자 아니에요? 왜 자꾸 돌려달라는 거야, 이거를? 놀아요! 이거 팔아서 놀자! 어쭈? 손님! 죄송한데 손님 거 제가 발레파킹을 못할 것 같습니다. 저기요!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면 돼, 발레파킹 똑같이! 그게 아니라 제가 실수할까 봐 조금 부담이 돼서요! 저기요, 저기요! 이분 엄청 비싼 외제차 끌고 왔나 봐요! 아니요, 경혼기를 끌고 왔어요! 이거 안 돼요! 아니, 그게 아니라 보세요! 시동을 걸 때 이렇게 천천히 걸다가 천천히 걸잖아! 그러면 두두두둑 할 때가 있어! 그때 이렇게 막 돌리면 될 거야! 이게 두두두둑! 아, 직접 받은, 직접! 두두두둑이라고! 저기 혹시 근교로 드라이브 가실래요? 가세요! 역시는 역시인가! 야, 너 뭐하냐! 야, 나 봐라! 나는 음악으로 꾸신다면 뮤직 이즈 마 라이프! 아, 볼륨! 아! 렛츠 고! 저기요! 네? 남자친구 있어요? 없으니까 왔죠! 그럼 오늘부터 그쪽 남자친구는! 나, 나, 나야 나! 너를 막히들고 나야 나, 나야 나! 아, 근데 그쪽 너무 예뻐요! 무슨 일 하세요? 요가 강사예요! 그러면 굉장히 유연하시겠네요! 그렇죠? 저도 굉장히 유연해요! 진짜요? 한번 보여줘요? 네! 오케이, 봐요! 오케이, 좋아! 눌러, 눌러! 아악! 뭐야, 못하네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! 제가 호흡을 더 하면 더 내려가요! 잘 봐요, 호흡에서! 진짜? 보여줘, 확실하게! 이번엔! 여기까지만 끝이 없고 나가 죽어라, 이 사회부정자야! 뭐하는 거야? 가세요, 가세요, 가세요! 뭐야? 뭐야? 저기요! 뭐야, 쟤? 왜, 내 친구 무술 유단잔데 왜? 뭐라고요? 무술 유단자라고? 저 몸뚱아리가? 보여줘! 이걸 계속 쏟아보냐? 뭘 꼴아봤어, 내가 언제? 띄꺼워? 네? 띄꺼우면 쳐봐! 쳐보라고요? 쳐봐! 안 아프다고, 더 세게! 안 아프다고, 더 세게! 뭐야, 아프잖아! 여긴 예민해요! 뭐가 예민해! 뭐가 예민해! 홍대철명녀 도대표! 홍대철명녀 안녕하세요! 오늘 또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? 둘이 왔어요! 무슨 소리야, 혼자 오셨는데! 둘이 왔어요! 죄송합니다! 오우! 정말이 너무 지나치시네! 어떤 남자 좋아해요, 솔직히? 혀 뒤꿈치에 이렇게, 팔꿈치에 닿아요? 혀 뒤꿈치는 어디예요? 거의 어디예요? 혀 뒤꿈치가... 그러는 거야? 어디요, 어디? 나, 됐어! 혀 팔꿈치에 닿아요? 여기? 여기 뒤꿈치? 팔꿈치! 오케이! 됐다, 됐다! 됐어! 귀, 귀, 귀 접혀요? 됐어,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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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되는 사람 싫어해요! 뭐야! 뭐야, 진짜? 홍대철명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! 뭐예요? 바로 미니 케이크입니다! 우와! 맛있다! 거기 안에 반지 들었는데! 똥으로 나가면 드릴게요! 뭐야! 역시나 역신가! 뭐 하는 거야? 이상해, 조회가! 진짜, 뭐야! 야, 게임으로 꼬셔야, 게임! 오케이, 게임! 혀 뒤꿈치녀! 정혁 씨! 보리보리살 좋아하세요? 좋아요! 오케이, 컴온! 들어오세요! 고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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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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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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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! 쌀! 뒤꿈치! 쌀! 지지! 저랑, 저랑 게임 한 번 해요, 저당! 어?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! 쁥만 씨 게임 어때요? 쁥만 씨... 오케! 가위바위바위바위바! 우! 한 번 더! 가위바위바위바! 아! 아 뭐야 이거! 나라에 같이 소주 파이소! 오케이! 좋았어! 오케이! 어차피 오늘 타겟은? 해줘요! 보험 있으면 덤비세요! 왜 이래? 나 오늘 캐그머니야! 어때? 봐봐! 제주도 해녀 같아요 그냥! 이거 뭐야 이거? 전복이에요? 자연산? 나 자연산인 거 어떻게 알았어? 뭐가요? 어디가 자연산일까? 어디가 자연산일까? 어디가 자연산일까? 어디가 자연산일까? 왜? 뭐야? 뭐야? 아이고! 저기 해녀 아주머니 홍합 껍데기가 벌어진 것 같은데 내가 찾았다! 홍합 껍데기 벌어지신 것 같은데? 메스꺼워요! 그냥 해 그냥! 야! 잘 봐! 어? 야! 캐드먼 몰라! 침 냄새 왜 이래! 잠깐만, 목에 이건 뭐예요? 왜, 초커잖아. 잠깐만. 이거 절연 테이프인데? 아니, 이거 절연 테이프잖아요. 돈이 없어서 그랬어, 이명아. 너 내가 팝핀 보여주면 너는 끝나. 간다, 들어간다. 어때? 그냥 고주파치로 만든 것 같아요. 그만하세요. 너 가만 안 줘, 그냥. 여기요. 서위부덜근자 씨. 그런데 새벽녀, 마음 바뀌신 거예요? 저랑 노는 걸로? 방금 싼 거니까 반지 찾으세요. 역시나, 역시나. 나 기분이 너무 아파서 다 터질 것 같아, 진짜. 나 그냥 뛰어가서 한 번만 알아주면 다해서 여기 안 온다. 내가 왜 안 와요, 다 안 주면. 됐고, 나 뛰어간다. 아, 됐어요. 뛰어간다. 안아, 안아, 안아. 나 뛰어간다, 뛰어간다. 뛰어간다, 뛰어간다. 자, 서진아 씨, 서위나 씨 몸 좀 풀어보세요. 코치, 오늘은 1동 아줌마들 진짜 안 오는 거 맞다? 오다 보니까 술 먹고 그냥 길에서 자고 있더라고. 정말요? 걱정하지 마세요, 걱정. 지금쯤 뭐 갈매기밥이 됐겠지? 잘 됐다. 아, 몸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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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! 아, 핏가 안 까매졌어요. 아, 핏가 안 까매졌어요. 아, 핏가 안 까매졌어요. 아이, 무슨 소리야. 이걸 벗으면 되잖아요. 아이, 뭐야. 아이, 좀. 아이, 뭐 하세요! 아이, 이거 보여. 아이, 참, 진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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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렌터카. 에? 유레카겠지, 유레카. 아이, 귀신 같은 사람. 우와! 뭐 하시는 거예요, 이게 지금. 아이, 정말. 김홍순 씨. 얼굴이 왜 그래요? 눈 좀 감아보세요, 한 번. 아, 거울 좀 보세요. 아, 이거 뭐야. 아, 이거 병지 네가 그랬냐? 에헤이, 장난꾸러기. 에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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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저기요. 왜 그렇게 술을 먹고 길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, 왜? 정신 못 자리고. 아니, 저. 술을 먹고 길바닥에서 자빠져 잔 게 아니고. 자빠져 자고 싶어서 술을 마셨습니다. 에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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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, 그게. 아,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. 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. 그, 웃으니까 행복하다 이 마리올시다. 이, 묵직한 사람. 이, 사람. 이, 핑. 무슨 캐릭터야. 김홍순 씨는 왜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자고 있어요, 왜 길에? 아, 사회장반. 내가 속이 상해서. 속이 상해서 마시는 거야. 아, 왜 속이 상한데요, 왜?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마신 거야. 뭐야, 그게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, 그게. 아, 내가 진짜. 내가 속상합니다. 내가 속상해. 두 분을 때려면 내가 아주 속이 상한다고요. 행복해서 속상한 게 아니고. 아, 이게 무슨 소리예요, 그게. 아, 이게 뭐야?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 봐요. 아, 알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 봐. 아, 정말 내가. 웬만하면 오늘은 고암을 안 지르려고 했는데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구먼. 아, 아. 아,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까. 아, 내 나팔관이야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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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관이겠지. 저기요. 정신 좀 차려. 정신 좀. 아, 아. 내 가슴골. 아. 두개골이죠, 거기. 두개골. 아, 아님 가슴골은 어디에 있습니까? 어? 아, 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, 그걸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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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걸 왜 가만히 있는 거야? 나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안병진 씨는 나를 좋아해서 여기 온다고 쳐 근데 김홍순 씨는 여기를 도대체 왜 오는 거야 축구화로? 내가 아들내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그거 풀려고 내가 오는 거 아니야 왜요? 아니 도시락을 안 가져갔길래 내가 도시락 갖다 주러 학교에 갔는데 나를 보더니 아들 놈은 새끼가 엄마 창피해 엄마 창피해 내가 2박 3일간 진통 끝에 자연출산으로 찌를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키웠을 때 나보고 엄마 창피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창피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등에 창 맞았지 뭐 이게 뭐야? 뭐라고요? 진짜 창을 맞았다는 거야?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서 창 맞은 게 아니고 아니 창을 맞아서 행복한 것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창을 맞아? 이게 무슨 개그야 이게 여기서 나이스 스토리 이게 뭐야 이건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도대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예?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들어져?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인데요 예? 밤과 음악 사이다 예? 아잇 진짜 시가 뭐가 밤과 음악 사이여? 어? 코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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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잇 진짜 이거 남의 거라고 막 남의 거라고. 내가 요즘에 당신들 때문에 혈변을 봐. 알고 있었어요, 그거? 행복해서 혈변을 보는 거 아니야? 혈변을 보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. 그게 왜 행복한 거예요?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거지. 패스, 모이세요. 2대15 쇼트게임 한 번 하고 끝냅시다. 네, 진짜. 갑니다. 빅빅, 공 몰아주시고. 좋아 좋아 좋아. 공 날라갈 때. 발리숫 준비하죠. 발리숫. 키 놓고 내리세요. 주차해드릴게요. 그건 발리팟인 거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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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니, 경기를. 경기를 왜. 수비수, 사이를 뚫고 지나가 빨리 수비수, 사이 뚫어. 사이. 고생하자 가겠습니다 먼저. 고치님. 아유 신발.